안녕하세요, 반입니다. 오랜만에 제 얼굴 나온 것 같아요.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원래 싫던 거를 안 싣고 다른 걸 하나 짐을 잡아서 왔습니다. 인천 경서동이구요. 여기서 짐을 싣고 화성 짧은 거리 한발이 하려고 이거 하나 잡았습니다. 오늘 착으론 안 갈 것 같아요. 내일 착으론 가도 상관없다고 하네요. 자 제가 오늘 실은 물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 짐 잘못 잡았네요. 뻘이네요. 보이시나요? 이게 다 뻘입니다. 아 개팔입니다. 개팔. 개판됐습니다. 하하하하하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 바닥에 박혀있던거 이렇게 뺀거에요. 바닥에 박혀있던 이 H빔을 빼가지고 이제 다시 이게 임대로 쓰는 거거든요. 임대로 이제 임대로 썼으니까 다시 갖다 줘야죠. 괜히 잡았습니다. 이거 아무튼간 지금 저 크레인으로 지금 뽑고 있어요. 뽑고 있는 거 다 싣고 그래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천천히 houses 안녕히 계세요 하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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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지금 크레인입니다. 자 이렇게 이걸로 뽑아내는 거고요. 자 이제 목적지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목적지 도착 이제 200m 나왔는데요. 여기 같아요. 여기 왼쪽에. 들어가서 하차를 하고 이러저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지금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지금은 조금씩 밖에 안 와요. 여기가 7시부터 하차라고 하니까 7시에 하차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음 쯤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기서 좀 대기 좀 하다가 이따가 시간 맞춰서 하차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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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저는 모든 하차가 다 끝났습니다. 7시 한 20분 조금 넘었구요. 이제 좀 고속도로 앞에까지 나가서 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